감사합니다 오늘 전화서 잘 안 들려요 여러분 내가 해주는 것 같은데 아니 전화서 잘 안 들려요 내가 아까 이렇게 하마와 한빛으로 같이 무대를 연출하자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뜻이 좀 안 맞는데 이렇게 좀 출발 여러분 지금 좀 다른 문화사님께 즐길 줄 아는 관계를 여러분과 함께 공연을 하니까 제가 굉장히 흥분이 됩니다 어쨌든 앞에 세 곡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곡이었죠? 이 마지막 곡을 꼭 불러드릴 노래는 여러분들이 저를 여기까지 있게 한 인자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곡입니다 안 되나요? 늘 불렀으면 정말 다행이었을 텐데 이 곡도 여러분들이 별로 이렇게 뭐랄까 아쉽진 않을 거예요 한 번 가볼까요? 한번 가볼까요?